남겨둘의 비밀대가 오늘의 비밀대가 왜 어떻게 타냐고 왜 국민등만 색이지? 아니, 왜 우리 한국에서는 안 먹었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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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초면을 왜 만들어주셨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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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은 마시대요 아, 그건 안돼? 이제 입맛 없으면 봐, 끝났어요 청양고추 마시기 너 뭐하는거지? 마시기 내 입맛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